자 이번에는 프림노제, 프림노제 3장 깨도록 하겠습니다. 노블코트로 가면 되네요. 지난 줄거리, 스틸스노우에서 아버지의 원수 중 한명인 까마귀 분실을 한 왼팔의 남자를 처치한 프림노제. 자신을 믿고 관찰하라. 에젤아트가의 가운이 새겨진 단검을 가슴에 품고 나머지 두 사람 오른팔의 남자와 목덜미의 남자를 쫓고 있었다. 고향 노블코트로 가라. 진실이 거기에 있다. 알카오가 되어있다면. 죽는 순간에 왼팔의 남자가 한 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리하여 노블코트에 도착했는데. 혹시... 프림노제야? 어? 남친인가 보다. 그 목소리... 어? 시인 시메온? 아, 원래는 정원사였대요. 저, 프림노제. 아,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달래요? 띠용? 음? 프림노제殿. 무사셔서 다행입니다. 프림노제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드리지요.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대두환자들이 있습니다. 흑요야라는 집단입니다. 놈들의 본거지는 파악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가 흑요야들의 본거지입니다. 어? 여긴가 봐요? 여기였구나. 어? 이 남자는 이 남자는 알버스 에르멜로 단장이었다고 합니다.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오, 나 탱긴것 봐요. 자, 조사하겠습니다. 52,000 오, 잡았습니다. 음, 전용 아이템 같은건 없구요. 어? 어? 심에온? 심에온? 어? 흐흐흐흐흐 뭐야? 내가 카라스의 짱이다. 프림루제 여기서 남쪽 산속에 있는 에버홀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베오는 그곳으로 간 듯합니다. 이리하여 프림루제는 노블코트를 뒤로 했다. 남은 것은 단 한 명. 그러나 프림루제의 발걸음은 무겁다. 목덜미의 남자 그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은 하이랜드 지방 에버홀드로 프림루제의 여행은 계속된다. 프림루제 사장은 이쪽에 있네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에버홀드